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교재 78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알고리즘 매매, 퍼네이션, 금융통화위원회 축소균형, MSCI지수, 생산자 제품 재고지수, 상호출자, 순환출자, 금융지주회사, 볼 PP지수, B2B, B2C, D2C 이 용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78페이지. 첫 번째,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일정 가격이 되면 자동 매수, 매도 주문을 내도록 조건을 설정하여 전산에 의해 매매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래 방식을 말한다. 이거 알고리즘 매매를 의미하죠. 다음, 재미, 펀과 기부, 도네이션의 합성어이다. 얼마를 기부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기부하느냐라는 기부 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래서 이거 펀과 도네이션을 합쳐가지고 이거를 퍼네이션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기부가 필요한 사람이나 단체에 돈을 투자하는 것을 넘어서 일반 대중이 직접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식이 생기면서 예를 들어 쇼핑 구매 금액의 일부 또는 카드 수수료나 적립 포인트를 기부한다거나 콘서트 수익금의 일부를 적립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걸 펀에이션이라고 합니다. 도네이션인데 일반 대중들이 조금 더 기쁘게 할 수 있는, 재미있게 도네이션 할 수 있는, 기부할 수 있는. 예전에 기부 방법은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상황이 안 좋은지 불쌍한지를 TV 광고도 요즘에 많이 나오지만 보여주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기부를 하는데 이거는 살짝 바꾼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통화량이나 금리를 조정, 경기를 조절하는 통화신용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이다. 이거는 한국은행에 설치된 합의제 의사결정기구이며 통화신용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에 대해 금융기관 검사 및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금융통화에 대한 정책 수립에 대해서 자문할 수 있다. 이게 금융통화위원회, 줄여가지고 금통위, 금통위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한국은행이 왜 중요하냐면 솔직히 얘기해서 금융통화위원회 때문에 한국은행이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밑줄 그으세요. 통화량이나 금리를 조정하는 것. 이 역할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기구예요. 그 다음에 인구 감소, 역성장, 디플레이션 등 수축하는 경제 환경 하에서의 경제 균형을 의미한다. 이는 20세기의 인구 증가와 더불어 세계 경제가 대체로 확장했던 시기의 확장 균형과 대비되는 말이다. 20세기에는 인구가 막 늘어나면서 경제의 균형을 달성했는데 21세기에는 인구 수가 줄어들면서 경제가 수축되면서 균형이 달성한다고 해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축소 균형이다. 확장 균형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축소 균형. 그 다음에 79페이지. 미국의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사가 작성하여 발표하는 세계 주가지수이다. 다양한 이 지수, 이 지수가 뭐냐면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의 약자를 따가지고요. MSCI입니다.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사가 작성해 MSCI 지수가 존재하는데 국가와 종목이 등급별로 선진 시장 지수, 신흥 시장 지수, 프론티어 시장 지수로 나누고 있다.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이 이 지수를 참고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MSCI 지수에 가령 국가에 대한 분류도 하는데 대한민국이 어디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뭐 이렇게 그 나라에 유입되는 외국 자본의 양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신흥 시장 지수에 아직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선진 시장 지수에 넣어줄만한데도 계속 지금 이게 안되고 있어요. 안되고 있어요. 언젠가는 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생산자가 보유하고 있는 원재료, 반제품, 제공품을 제외한 완제품 재고의 변동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써 월말 재고 수준을 나타내는 경기 후행 지표이다. 통계청은 매월 광업, 제조업, 동향 조사를 통하여 500여 개의 품목을 조사하여 작성하여 공표하고 있는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생산자 제품 재고 지수라고 합니다. 생산자 제품 재고 지수 그 다음에 두 회사가 서로 출자해 상대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두 회사가 서로 출자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상호 출자라고 해요. 상호 출자. 상법에서는 기업 지배권을 왜곡해 기업의 권정성과 책임성을 해치는 악성적 출자 형태라고 규정하고 대기업의 계열사 간 상호 출자를 금지하고 있다. 상호 출자에 대해서는 제가 금융용호, 경제용호 시간에 강의한 게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개 이상의 회사가 A기업, B기업, C기업에서 다시 A기업 순으로 이렇게 서로 꼬리를 물고 출자를 하면서 상호 출자와 유사한 효과를 낸다. 적은 지분으로도 많은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해 경영권 방어에도 유리하게 되고 계열사를 쉽게 추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배구조가 복잡해지고 경영권 방어에 취약해질 수도 있다. 이 또한 상법에서 제안하고 있다. 이게 상호 출자는 두 회사가 서로 출자를 하는 건데 이렇게 여러 기업이 서로 돌아가면서 출자하는 것을 우리가 순환 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순환 출자는 경영 구조가 복잡해요. 지분 구조가 복잡해서 경영권 방어에 유리한 측면도 있지만 일면 상당히 취약해질 수 있는 그런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서 나온 것이 지주회사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답을 먼저 말할게요. 지주회사인데 이 지주회사라는 것은 어떤 회사냐면 다른 회사들의 주식을 보유해 가지고 그 회사들을 지배하는 회사를 우리가 지주회사라고 해요. 그런데 금융기관이나 금융업을 그런 회사들의 주식을 보유하면 금융회사를 지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금융지주회사예요. 그런 거는 그래서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이거 보세요.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업으로 하는 게 지주회사다. 회사로서 금융감독위원의 인가를 받은 회사이다. 그래서 여기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상호출자, 순환출자, 지주회사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금융경제용어를 수업한 게 있거든요. 그거로 해서 자세히 설명을 들었으니까 참고해서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되게 재밌는 거예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윗이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지수이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볼피피 지수라고 하는 건데 JP 모건이 설계한 지수로서 지수 산정을 위하여 2년물과 10년물 국채의 내제 변동성을 활용했다. 볼피피는 변동성, 이 볼라틸러티와 트럼프 대통령 트윗에서 나오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용어인 코브피피의 합성어이다. 그러니까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쓸 때 뭔가를 썼는데 코브피피라고 뭔가 오타가 났나 봐요. 그래서 코브피피는 2017년 5월 31일 트럼프가 자신의 트위터에 늘 부정적인 언론에 코브피피에도 불구하고라고 저거 논란이 됐던 단어인데 당시 언론들은 해당 단어는 사전에도 없는 말이며 대통령이 커버리지를 쓰려다가 잘못을 놓다로 추정했다 합니다. 그래서 볼피피 지수가 결국 뭐예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가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엄청나죠? 이 사람이 트위터에 뭐라고 한마디 쓰면은 전세계의 주식시장이 변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기업 간 거래를 의미한다.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의 줄임말이니까 이거는 B2B겠네요. 그죠? B2B. 예를 들어 백신 프로그램을 대기업에다 납품하는 것은 백신 프로그램 개발 기업과 대기업 간의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죠. 오케이. 그 다음에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의 줄임말이니까 이거는 B2C겠네요. B2C. 기업이 개인을 상대로 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백신 프로그램을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말하죠. 자, 그 다음에 81페이지에 이 하나만 서로 연관됐으니까 이거 볼게요. 제조업체가 백화점 등 유통 단계 없이 자체 온라인 판매망을 구축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거래다.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 다이렉트로 소비자에게 간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라고 해서 D2C라고 하는 겁니다. 건강식품을 만드는 제조업체가 홈페이지에 온라인 판매망을 만들어 거래하는 이런 방식이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은 78페이지에서 81페이지 D2C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